음악 하루 명원공부 6월의 절반이네요 6월 15일 물필선부야 이우충생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사물이란 먼저 썩어야만 벌레가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구절입니다 논 항우 범증이라고 하는 속나라 때문인 소동파의 글에서 나옵니다 소동파는 초안쟁패의 과정에서 항우와 범증이 갈라선 원인을 논한 글에서 사물이란 먼저 썩어야만 벌레가 생긴다 사람은 의심이 있어야만 중상모략이 파고들 수 있다 진평이 아무리 궤가 많았다 하지만 의심하는 죽은 즉 항우가 없었다면 어찌 진평의 이간책이 가능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는 틈을 진평이 이용해가지고 이간책을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죠 내부에 약점이나 틈이 있어야만이 외부에서 그 약점을 이용하거나 틈을 파고들 수 있음을 비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원래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에게로 건너온 진평은요 항우 진영의 약점이 무엇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유방에게 이간책을 건의해서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조직이나 나라의 흥망성세는요 내부 결속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990년 6월 15일 북송 태종 때 일입니다 송나라 정부가 퇴직한 관리에게 녹봉의 반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 퇴직을 유도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예퇴직을 유도했다는 얘기죠 송나라 정부 때 문무관원들은요 대개 70세 때 퇴직을 했는데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승진시킨 다음에 퇴직시키고 다시 기용하는 방법 등도 있었지만 그 방법을 쓰긴 했습니다만 효과를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나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70이 넘어서도 퇴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퇴직하면 녹봉의 반을 지급하겠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명예퇴직을 유도했던 재미난 사건이었습니다 수 jack 일시ardan 하루정avour 수 jack 일시 감사합니다.